그 사이 소야 미도에서 잡아온 소라도 먹음지끄럽죠? 진짜 잘게 생겼네요. 진짜 좋아하는데. 여물을 갖고 왔어요. 아, 알겠어. 옥가서 먹으면 맛있죠. 초작같은데? 오늘다가 씻어서 먹어요. 맛있어. 한번 먹어봐요. 여물은 뜨거워요. 조심해서 먹어요. 쫄깃하고 맛있을까요? 쫄깃한 맛이 이렇게. 소라를 맛깔나게 묻혀주시겠다는데요. 텃밥부터 찾았습니다. 해풍을 맞고 자란 싱싱한 채소들이 가득한데요. 오이고추라 허요. 그냥 오흡하시면 바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거 다 하시네요. 제가 9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했어요. 약 안 주고 먹는 이런 자연식 이런 것을 많이 손으로 해서 먹고 있어요. 암에 걸리셨어요? 네. 9년 전 청천벽력 같았던 대장암 선거. 그러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참 부단히 노력했던 엄마입니다. 이거 뭐예요, 어머니? 여물은 초소. 그 후로는 무엇이든 길러먹고 담가먹고 건강에 신경 쓰게 되었다는데요. 서로의 곁을 지켜주기 위해 마음도 몸도 참 고생 많았던 부부입니다. 그때 암 판정 받고 나니까 앞이 캄캄하대요. 나는 남의 일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러한 일이 나한테서 탁 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마음으로 병마와 싸워 이겨낸 부부. 이제는 보통 사람들만큼 건강해졌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데요. 다시 건강해져 이렇게 밥상을 차릴 수 있으니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섬에서 엄마는 참 행복합니다. 맛있겠다. 오전에 잡아온 밥 오징어는 아직도 싱싱한데요. 먹물 맛. 진짜 많이 나오네요. 밥을 빼고. 먹물이 많아요. 먹물이 그냥 먹물을 삶아서 먹어도 같이 삶아서 먹기도 해요. 지금은 객지에 나가 있는 3남매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을지 몰라도 사랑만큼은 부족함 없이 주웠던 부부. 잘 자라준 아이들이 참 고맙습니다. 지금은 엄마를 자랑스럽게 할지. 이제 한 번 아프고 나고 지내들도 이제 엄마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하는 것 같아요. 잘해요, 애들이. 중한 줄 알아요, 엄마. 부모가 중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식들 생각하며 썰어낸 싱싱한 회부터. 서툰 솜씨지만 엄마를 위해 남편이 직접 구워낸 생선. 그리고 빨갛게 묻혀낸 소라무침과 올여름 새김질 해양탕까지. 이렇게 사업요리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이 논란은 일본에서 소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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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